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뭐라고 항의하든지 간에 그냥 우리식으로 계속해서 가겠다. 아침에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 임명 소식을 접하면서 갖게 되는 단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 임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의 후임으로 노정희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일종의 내정인 셈이죠.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법원대 좌파성향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이후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입니다. 이후에 춘천지법판사로 인간해서 5년간 법강으로 재직한 뒤에 개인사정으로 5년간 또 배노사를 활동했습니다. 이후에 2001년도에 다시 인천지법판사로 임명돼서 서울고법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 서울과정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선관장직을 지냈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최초의 여성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관례상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5부 요인 가운데 법관들이 맡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기관장 3명 모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현 정권 들어서 사법권력의 요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들이 독차제했습니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7명이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또는 민변 출신입니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은 모두 11명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사법부의 주류고체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입법권력, 사법권력 그리고 행정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면 앞으로의 모든 선거를 관장하게 됩니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관리를 모두 다 관리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법 유권해석 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선관위원장과 함께 선관위를 사실상 자지우지하는 상임위원회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만세 만만세라고 외친 여당의 극렬 지지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모 대학의 교수를 선관위원회에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 정도로 특정 정파의 치유책에 구성된 것은 우리 헌정여사상 거의 처음입니다. 역대 정권은 그래도 선관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외관상은 경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킨 것이 바로 선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만은 유독 아예 내놓고 자기 편 위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모두 다 채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시비로 말미암아서 현재 선거 무효소송을 포함해서 130여 건의 선거소송이 대법원에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악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뜻 있는 사람들의 농선과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사용했던 서버를 교체해서 21대 총선과 관련된 서버 데이터를 전거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시도는 29일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버 교체 사업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관악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뜻 있는 일부 유튜브들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선거소송 중에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인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21대 총선이 부정선거 시비에 휩살려 있고 또 이미 재검표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도 불구하고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결정적 증거와 또한 누가 서버에 접속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로그인 정보 등 수많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서버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독재가 완성되는 일은 대개 상권분립의 와해와 그리고 법의 지배의 와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수단과 도구는 입법부 장악 사법부 장악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이 마지막 독재의 완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이 무척 컸습니다. 차베스는 선관위원 5명 가운데 4명을 철저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임무를 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권의 요구에 충실하게 행동했던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최근 역사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은 일단 3권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장악한 기간이 바로 선거를 총괄하는 베네수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폴란드식 독재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친녀인사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해당하는 전국선거관리위원회 9명을 기존에는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그리고 최고행정법원장이 각각 3면식을 임명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독재는 바로 이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 하원에서 9명 가운데 7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를 장악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폴란드식 독재는 순항을 거듭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입법권력이 장악됐고 사법권력이 장악됐고 행정권력이 장악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모두 다 장악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골격을 갖추고 있을 만한 사실상 내실은 그와 완전히 딴판의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이번 21대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점검을인 중앙서버의 교체 사업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부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떳떳했으면 중앙서버를 교체하는 일을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에 선거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서버를 교체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백하거나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이 관악선관위원회에 그리고 과천선관위에 농성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공TV 새로운 채널인 GONGTV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하셨던 것처럼 GONG공TV도 응원하셔서 좀 더 정론을 한국당에 펼치는데 힘을 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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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